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원장이 경질이 된 겁니다. 국정원 원장은 아주 독특한 이적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김규원 씨인가 하시는 분이에요. 서울대 치과대학을 나와서 외교관 생활을 오래 하셨고 그런데 계속해서 이게 조직장악 문제를 거론하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공적기관 가운데서 선거 부정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기관이 유일하게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국정원입니다. 얼마 전에 10월 10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승거인 10월 11일 하루 전인 10월 10일 날 국정원이 4% 조사 대상 가운데 4% 부분적인 조사를 바탕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발표한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부정 문제를 다뤄 온 사람들은 바로 국정원 감사가 그동안 주장해 온 것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였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장비는 일반 인터넷망을 통해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다.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해킹의 무방비 상태였다. 그것이 국정원 감사의 첫 번째 요지입니다.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는 일체 외부의 인터넷망을 통해가지고 선관위의 전산장비에 접근할 수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 왔거든요. 두 번째 이런 국정원 감사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외부 침입을 통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위조 변조 조작할 수 있다. 이것이 국정원 감사의 여러분들 아주 중심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정원 감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용하고 있는 전산장비를 외부에서 여러분들 침입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위조 변조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을 상대로 어떻게 여러분들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봤는가를 국정원 감사가 낱낱이 파헤쳐버린 겁니다. 국정원 감사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에 해당하는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 변조를 통해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두 번 세 번 중복 투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책의 여러분들 변호는 내부 조력자의 도움이 있으면 국정원이 주장하는 것이 맞을 수가 있다. 내부 조력자가 아니고 내부의 선거 사기 세력들이 여러분들 압량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받고 온 거죠. 국정원 감사는 어마어마한 이런 내용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모든 신문들이 국정원 원장의 갑작스러운 경지를 조직장악능력이니 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공적기관에서 사람을 어떻게 내보내는가 하니까 내부에서 여러분들 정보를 유출을 한 다음에 그것을 언론들이 받아쓰게 해 가지고 언론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면서 여러분들 기관장을 교체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2020년도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을 때 공천관리위원회 내부에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정보를 바깥으로 유출해 가지고 그 바깥 세력들이 그걸 가지고 언론에 유포를 해 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그냥 공천관리위원이 이 뭐죠 법에 따라서 정한 모든 것을 다 뒤집어버리고 거기에 이런 박형준 씨가 가장 큰 젓가락 지금 부산시장 하는 박형준 씨가 가장 큰 젓가락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뒤집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국정원의 이 문제 이 문제를 순수하게 안 보는 겁니다. 인사자범국정원 김규원 원장 정격경지를 누군가 뭡니까 안에서 정보를 흘려 가지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럼 이렇게 큰 사건을 누가 만들었 겠느냐 가장 여름 대한민국의 큰 세력은 선거부정 카르텔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이야기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심하게 여러분들 의심하는 겁니다. 국정원이 이번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선관위 감사 내용을 통해서 다 밝힌 겁니다. 샘플 가운데 딱 4%만 여름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밝혀낸 겁니다. 통합선거인명부 위 변조를 통해서 가짜 사전투표소를 무한대로 만들 수가 있고 중복투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선거결과 얼마든지 위조 변조할 수 있다. 그게 이런 국정원 조사의 핵심인 겁니다. 김규원 원장이 진짜 인사자범 때문에 나갔겠냐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전부를 다 갈아버린 겁니다. 1차장 2차장도 다 후임자도 없이 다 갈아치운 겁니다. 누가 이렇게 했냐 의심을 제가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조선일보 여러분들 기사 말미에 김 원장 측에서는 지난 정권 시절 비리 의혹 등이 뒤늦게 불거져 감찰을 받게 된 이들이 김규원 원장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딱 한 줄 쓴 겁니다. 그냥 덮이겠죠. 왜? 이 일을 이럼 자행한 사람들이 언론 도 다 통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그냥 여러분 어디에 있는 거 아니까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금붕의 신체인 겁니다. 딱 보여주는 것만 봐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저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정원의 선관이 감사라는 것은 엄청난 메가톤급 핵폭탄인 겁니다. 그거를 김규원 원장 정도니까 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제거가 됐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 조작되지 않습니까? 지금 hks님이 댓글 노출을 맡고 있는데 댓글만 노출하는 것뿐만 아니고 실시간 중계도 노출하고 구독자 수 빼고 여러분 그다음에 공병호 tv 콘텐츠 못 보게 하고 선거 관련 콘텐츠 일단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통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윤정부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가 1차장 2차장부터 전부를 다 교체한 겁니다. 김 원장 측에서는 지난 정권 시절 비리 의혹 등이 뒤넓게 불거져 감찰을 받게 된 애들이 김 원장을 흔드는 것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민경욱 전 대의원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김규원 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밑에 김정선이란 분이 뭐를 핵척한 범죄집단들이 김규원 국정원장을 몰아내리고 업무가 난무하더니 결국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그러나 후임 인사들은 부정성과 거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의 정직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이러면 이렇게 해서 밀어낼 수 있는 겁니다. 특정인이 자신들의 이익에 크게 반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할 때는 내부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정보를 만드는 겁니다. 그 정보 사실 여부도 관계없는 겁니다. 그 정보를 만들어서 언론이 뭡니까 증폭시키고 그렇게 해서 잘라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상황인 겁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대한민국에 다른 세력이 없습니다. 북한 빼고 여러분 이 세력은 뭡니까 선거 부정 세력들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 나라가 참 후임인지 않게 그거 다루지 말라는 겁니다. 그 문제는 다루지 말고 딴 거 해라 하는 겁니다. 또 다루면 또 우리가 너걸 제거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